댄싱퀸으로 유명한 스월덴의 세계적인 팝그룹, 아바의 멤버들이 모국에서 기사작위를 받았습니다.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양래파 펠트스코그 등 아바의 멤버 4명은 스월덴 스토클룸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습니다. 이들은 스월덴과 국제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로 바사 왕립훈장을 받았는데 스월덴이 자국민에게 훈장을 수요한 건 49년 만입니다. 1972년에 결성된 아바는 2년 후 유럽 최대 팝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맘마미아, 댄싱퀸, 더 위너 테익스 이돌 등의 노래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.